. 어디 어디 어디? 저기 여기 저기 이체 올라갔는데 저 입고다 놓으시다 안 돼? 애들 왔다 갔다 할 줄 안 돼? 그래 그럼 우리가 응 인간에 저 빵도 좀 닫고 어, 알았어 어, 언니 이체는 다 됐어 그럼 다 된 건가? 다 된 것 같은데? 아유 허리야 허리야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화분 하나 옮겨놓고 웜살은 꽤나 보이세요. 웜살 아냐 진짜 삐끗했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따 파스프 소주께 주시나 드세요. 아이고. 아니 벌써 대청소 다 끝나셨어요? 저는 여태까지 화장실에 앉아 있었던 거야? 아 네 저기 미달이가 좀 늦게 나와서요. 한참 기다렸어요. 어이구 이 살고 주시다. 어? 아 형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어 김선생 씨 좀 아까. 언제 왔어? 좀 전에 해요. 아 이런 데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아빠 너네 시원해? 그래 야 오늘 저녁 이러니까 너무 시원하다. 아빠 팔 좀 들어봐. 팔? 어휴 시원하다. 어휴 의천까지 시켰더니 아주 힘이 쏙 빠지네 아휴. 거봐 나랑 같이 갔으면 그 반바지 씻기고 좋았잖아. 무슨 소리야 인마 왜 이렇게 아들을 씻겨주고 그래야 부자가 나의 정이 동독해지는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형님? 안녕히 계세요. 미달이 진짜 지식해. 미달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장군감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미달이 말이야 태몽도 허랑이 꿈이었어. 하루를 말이야 낚시대 갔는데 월척에 하나 걸린 거야.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잡아당겼더니 이따만 오랑이가 걸린 거 있지. 그래요? 그럼 진짜 남자 태어난 꿈인데요. 그래 나는 틀림없이 이걸 사내놉니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딸이 나온 거야. 그래서 섭섭하셨어요? 섭섭하긴 난 저 딸이 더 좋아. 뭐 더 좋을 것까지 있어요. 형님. 형님도 솔직히 아들 하나 있었으면 하실 때 있으시죠? 야 넌 잘 모를 거야. 원래 이 아들보다 딸 키우는 재미 이게 훨씬 쏠쏠한 거야. 뭐 어렸을 땐 딸들이 귀엽긴 하죠. 그렇지만 키워놓으면 아들이 든든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 집만 해도 내가 기둥 아니야 기둥. 형님 그러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미달이 동생 하나 더 보세요. 아이씨. 형 그 아들 낳는데도 무슨 요령이 있다면서. 요령? 무슨 요령? 어 내 친구가 그랬는데 새벽에 전기를 받으면 백발백중 아들이래. 형. 형도 잔인 새벽에 만들었어? 아이 이 자식. 아이 진짜라니까. 아빠 우리 미장원 요리하자. 아이 싫어 아빠 책 읽고 있잖아. 아빠 손님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아이 아빠 싫은데. 아이 아빠 가만히 있어봐. 움직이면 안 돼? 아버지. 아버지 같이 걸어가시죠. 이 자식. 그래. 네. 한 판 뛰고 나서 우리 저 목욕탕 가자 같이. 아버지. 네. 우리 한 번 붙자는 거야? 아버지하고? 좋아. 화이팅. 왜? 한 번 붙자는 거 아니냐. 던져봐. 던져봐. 어 자식 역시 자식. 던져봐. 아빠 다 줬어. 내가 다 줬어? 응. 너무너무 이쁘게 됐어. 그래? 어? 사이. 네? 뭐야 이거. 야 그거는 무지하게 이쁜 놈이다. 아 그래요? 사모님 주석 드릴까요? 사이루. 응? 나 pendvedươ parc 더 가져야지. 여보세요? 삼 번에 temporary. 할머니, 알뜰 주부 장터요? 거기가 어딘데요? 아, 예. 부녀의 사무실이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리로 갈게요. 예, 알았습니다. 예. 형님도 늦기 전에 미달이 동생 하나 더 보세요. 여보, 뭐해? 뭐하기에 있는 보면 몰라. 여보. 여보. 아, 그래. 저기. 우리 저 미달이 동생 하나 더 볼까? 뭐, 참. 이가 주책이야. 다 한 새끼 무슨 미달이 동생을 봐. 아, 어때. 늦둥이 하나 더 나면 귀염도 더 받고 좋지.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형님 무슨 애를 해. 아, 참. 혼자는 너무 외로울까 봐서 그래요. 아, 참. 어? 어? 지금 왜 그래? 가계로 쓰는 거 안 보여. 아, 정말. 아휴, 나 밤마다 귀찮아 죽겠어 진짜. 아무튼 미달이 동생 볼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당신도 꿈에서 깨. 어? 아휴, 진짜. 야, 인마 숙제가 있었어. 미리미리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아휴, 하려고 했는데 미달이랑 논을 하고 까먹었어. 아휴,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숙제를 까먹냐? 아휴, 나 진짜. 어, 어, 어. 어? 이렇게 늦게 뭐 하는 거야, 둘이? 아, 몰라. 의찬이가 숙제 나왔다고 갑자기 난리잖아. 숙제? 무슨 숙제인데? 아, 뭐. 수수깡으로 집을 만들어야 되나 뭔데. 야, 너 오줌 와서 도와줘 봐. 아, 안 돼요. 나 지금부터 기획안 하나 만들어야 돼. 내일 피디랑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야, 이거 좀 도와주고 하면 되잖아. 어, 오줌아. 어. 아, 오줌아 다 붙여. 아휴, 알았어, 알았어. 그 대체 아주 조금만 누워준다. 그래.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집을 만들래, 집을. 그냥 붙이면 되는 거야? 여기 삶약종을 올려야 되나? 아휴, 저 나쁜 놈들 씨. 아휴, 정말. 형, 형.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아휴, 씨. 내 뭐예요, 저 여기.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지금 몇 시야. 아, 목말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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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지금 몇 시야. 아 새벽이요 백발백중 아들이라니까요.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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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코 아파. 에이 씨. 괜히 코만 아프네. 알았어 에이 씨.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정말. 소장맞다 웃는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진작진작 했어야지 숙제가 있으면은. 이걸 아침에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 있니. 여보 수수깡 좀 줄게. 빨리 빨리. 유총이 웃는단 말이야. 지금 만들고 있잖아. 저기 죽겠어. 나 이제 가도 되지. 저리만 더 떨어볼게요. 여기 지붕은 노란거로만 해도 되겠지. 안 돼요. 지붕은 색색깔로 해야 돼요. 야야야. 시간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색깔로나 해. 안 돼. 지붕은 색색깔로 하고 창문을 두 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아이 정말. 아니 무슨 유치원이 애들한테 수수깡 집을 만들어 오라는 거야. 저 근데 아빠 숙제가 수수깡으로 집이나 안경을 만들어 오세요야. 뭐? 아이 그럼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저 안경이 훨씬 더 쉬운 거 아니야. 안경이 빨리 좀 해. 부셔 부셔 부셔. 빼 빼. 저 근데 아빠 안경은 몇 개 만들어야 돼. 뭐? 야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저거. 다시 프린트 훔쳐. 멀 개를 언제 만들지. 빨리 풀려라. 편지 왔네. 네? 편지요? 뭐야? 초록 유치원. 방미달. 어머 저기. 며칠 전에 그 미달이가 유치원에서 아빠한테 편지 쓰겠다 그러니 그거 왔나 보다. 아, 이거 참, 뜯기 힘드네. 아빠에게? 아빠, 안녕하세요. 난 아빠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많이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아빠 비행기도 태워주고 코끼리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거예요.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요. 미달아. 그렇지. 세상에. 아, 어찌 우리 다 이렇게 글을 잤지? 아, 이거 좀 봐봐. 세상에, 정말 잤었다. 글씨도 아주 이쁜 거. 아, 여보. 여보. 아, 너 정말. 어떻게 두고 싶어? 여보, 왜요? 어디 가? 여보, 여보, 어디 가? 저, 김근혁사, 평원의사. 여보세요? 예, 어, 박선생님. 웬일이세요? 이거 좀 읽어봐요. 이게, 이게 뭐예요? 예요. 우리 미달이가요, 나한테 보낸 편지인데요. 나중에 커가지고, 아빠 비행기도 태워주고 코끼리도 보여주고 그렇게 썼어요. 아, 그래요? 조회시겠습니다. 저기, 김선생 진짜 시간 있죠? 예, 예. 김선생! 김선생! 아, 예. 형님, 어떻게 되세요? 혹시 저, 위치원에서 편지 같은 거 안 왔어? 예, 저 지금 막 읽고 있는데요. 어, 그래? 읽어봐.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의찬원님. 다락이 이거야? 아니, 미달이는 어떻게 썼냐? 미달이 어떻게 썼냐? 한, 읽어봐. 어떻게 썼냐? 아, 저기. 아, 잠깐만, 잠깐만. 어때? 이거 봐. 이야, 미달이는 어쩜 이렇게 편지를 잘 쓰죠? 형님 좋으시겠어요? 깜찍한 딸을 두셔서. 좋겠네. 이야, 우리 천연 자식은 아무리 사내자식이라도 너무하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달랑이 이게 뭐야? 사내자생이는 원래 그런 거라고. 자, 장인어랑한테 보여줘야겠다. 김선생, 나중에 봐. 알았지? 야, 형님이 아주 기분이 좋으셨나봐. 아주 입이 찢어지시더라고. 아, 왜 안 그렇겠어. 그런 게 또 이게 딸 키우는 재미래잖아. 아, 형. 솔직히 말해봐. 형도 좀 부러웠지? 그렇지? 아니, 인마 부러웠긴. 부러웠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아빠, 머리 따주세요. 여기 앉아라. 그래. 아유, 이쁘다. 아, 이쁘게. 아빠, 이쁘게 따주세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야, 아냐, 아냐. 난 지금 이대로 그냥 아들이 줘, 아들이. 그지? 은혜, 일로 와봐. 야,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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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아, 미달이 어떻게 그런 편지 하셨어. 아이, 너무 귀여워. 미달아, 엄마나 아빠랑 진짜 비행기 태워줄 거야? 그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아주, 아주 많이 사줄 거야. 아, 이뻐시켰어 우리 딸 그냥. 그래, 맞아. 그게 딸 키우는 재미다. 응, 나도 그래서 그 네 명, 딸 네 명만 딱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키운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장일아는. 아유, 아빠. 저희도 아빠, 엄마 여행 꼭 시켜드릴게요. 그래요, 코끼들 보여드릴게요. 말도 안. 그래, 그래, 그래. 딸 덕분에 비행기도 타고 코끼들 전부 만져보자. 아이, 그렇지. 근데 아빠. 어. 비행기 타려면 돈 얼마 들어? 어, 많이 들지. 한 100만 원 더 들걸? 100만 원? 아유, 안 되겠다. 배 태워줘야겠다. 해박. glaub.